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봐 두실만한 문제가 이게 5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많이 맞으셨어요? 이거 정답이 3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예시 문제입니다 실제 발표되었던 예시 문제고 여러분들 올해 12월 달에 지금 현재 모의고사는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? 이 아마 핏세 7급 모의고사가 이제 12월 이런 사설 모의고사 말고 공식적인 모의고사가 현재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가 겨울에 기승을 부린다면 또 변수가 되겠지만 그때 가서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온 문제의 양으로 봤을 때 사실 이제 5급의 어려운 문제뿐만 아니라 중간 정도의 문제보다도 이 범위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번을 보시면 1번이 지금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자 이 평균 그러니까 이 출제 이 문제를 이제 예시로 보여줬을 때도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 7급 문제의 5번의 특징은 실제 업무하고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근데 사실 이 오히려 거기에 포인트는 안 두시는 게 좋다는 거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르는 입장에선 공무원들이 하는 실제 일이 문제로 나오느냐 안 나오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그거에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어떤 주제가 나올까 그걸 공부하는 건 제 기준으로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시험이라는 환경은 시험의 틀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평균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평균에 대한 거 아까 말한 가중평균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가평균 편차 자 이런 개념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제 이거를 또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제가 이제 중학생 어린 학생들을 예전에 한번 수업을 할 때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였냐면 수학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걸 물어봐요 수학 왜 배우냐고 고등학생들도 많이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야 대학 가려고 하는 거지 수학은 근데 사실은 수학은 이런 취업 적성 시험 있죠 이런 적성 시험을 볼 때 다 기반이 되는 게 중학교 수학이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 가평균이라든가 편차라든가 이런 걸 다 배워두셨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그걸 잊어버리고 있다면 이거를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자 이거는 너무 빡세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4.35에요 이 개수가 친절하게 12개라고 줬으니까 자 방법은 두 가지죠 여기다가 곱하기 12를 해서 이 총합에서 얘만 빠졌으니까 이걸 다 빼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또는 뭐 이제 이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아마 제 생각엔 건너뛰셨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할 능력이 없어서 건너뛰셨다면 문제예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이걸 시험을 보는 입장이었으면 1번은 건너뛰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걸 내가 다 구하는 건 말도 안 되고 편차를 이용해서 구해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필요하면 그때 가서 해보지 라는 생각 정도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편차를 활용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 일단 값은 4.05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두드려 본 거고 자 한번 봐봐요 편차를 활용한다는 건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이게 4.35니까 자 여기는 4.45죠 그럼 얘는 제가 소수점을 생략할게요 10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 4.39는 얘보다 4가 더 크죠 그럼 얘는 3이 더 작습니다 그리고 얘는 2가 더 작고 자 얘는 11이 더 크고 자 얘는 33이 더 크고 얘는 24가 더 크고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2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17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6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현재 플러스인 애들과 마이너스인 애들을 고려했을 때 자 편차의 합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요 얘가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계산하지 말고 느낌으로 지금 저거 플러스가 클 것 같아요 현재 마이너스가 클 것 같아요 이걸 키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숫자들을 그냥 그래서 이거 어차피 정확하진 않지만 플러스가 더 클 것 같애라는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료해석 시험은 주관식으로 내가 정확하게 값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구하는데 출제자가 얘가 4.05인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만 물어보는 거죠 부호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만 물어보는 거니까 편차 개념으로 나열을 쭉 해서 적당히 살펴보니까 현재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되는데 현재 써놓은 게 플러스 여러분들 이게 되게 크겠죠 이거 현재 마이너스 30이나 되잖아요 마이너스 30이나 되니까 큰 거 몇 개만 묶어봐도 플러스가 크다는 건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했던 기초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평균이나 편차를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페이퍼로 한두 장만 연습을 하시면 부호 판단은 수리를 상당히 오랫동안 손을 놓으신 분들도 금방 감이 와요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냐 마이너스만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저는 시험이라면 얘를 건너뛰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푸는데 저걸 다 쓰고 있는 것보단 내가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아직 모르잖아요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을 읽어볼게요 교통 및 주차는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리된다 자 요거 이제 약간은 조금 이제 디테일한 설명이 될 수도 있는데 시험에서 자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바로 이제 대학교를 가셨는지 또는 이제 뭐 재수를 하셨는지 어쨌든 인생에서 시험을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보면서 생각보다 정말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 많죠 그래서 이 시험은 자 이거는 뭐 모든 영역이 똑같아요 언어나 자료나 상황 판단이랑 똑같은데 실수하지 않는 표시를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우리 이제 흔히 x축이라고 할게요 이게 이 x축이 만족도입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중요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표시를 하자면 여기다가 아 니가 x축이고 니가 y축이구나 왜냐면 우리의 뇌구조는 xy거든요 이 순서 때문에도 실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급하게 푸시다 보면 그래서 저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하나만 표시해 볼게요 얘가 지금 4.37이니까 얘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얘는 4.35인데 플러스죠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부호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쓰실 때도 여기다 쓰실 때도 동일하게 쓰자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이 현상 유지 영역은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저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표하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그냥 애초부터 여기다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아 니가 현상 유지 영역이구나 라고 실수를 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우선 되게 어려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표시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료 해석은 특히 세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제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되게 꼼꼼하게 할 때도 있고 되게 건성으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료들이 교재 같은 경우는 가끔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되게 가볍게 그냥 적당히 보니까 아니 뭐 문제없겠지 하고 수업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수업을 하다 보면 틀린 거죠 그럼 이제 수강생 중에 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저도 이제 그거를 꼼꼼하게 셌어야 되는데 안 셌서 그렇잖아요 저도 표시를 하면서 셌으면 절대 그런 실수 안 했겠죠 대충 세니까 그런 일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실수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를 좀 강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교통 주차 영역은 자 여기에요 얘가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네요 그럼 얘는 뭐 방향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지금 현상 유지가 아니라 점진 개선이죠 그러니까 2번은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니까 점진 개선 영역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재 요건 제가 설명을 위해서 쓴 거니까 여기 지우고 자 여러분들이라면 이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먼저 하겠습니까 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이거 안 구한 상태잖아요 여기는 지금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쪽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인 애가 얘가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고 요렇게 4개가 현재 마이너스에요 4개가 현재 마이너스인데 지금 얘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여기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이 점진 개선 영역에 들어간 애는 제고 그 다음에 얘도 들어갔습니다 얘는 확정적으로 아니에요 그럼 누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에요 제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뭐까지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입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자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우리 1번을 건너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지금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만약에 얘가 옳다면 얘가 옳다면 여기는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점진 개선 영역이 몇 개에요 두 개죠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얘가 플러스가 된다면 점진 개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건 얘하고 얘 두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라고 돼 있죠 무슨 관계가 돼요 모순이 돼 있죠 얘가 참이 되면 얘도 자동으로 참이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뭐하는 수밖에 없어요 틀리는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런 식으로 이제 물론 이제 답을 찾는 데는 문제는 없지만 이제 요렇게 좀 보시면 좀 빨리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택지 간의 묶음으로 판단하는 것들도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제가 읽어볼게요 4번은 지금 우위 유지가 여기고 그 다음에 현상 유지가 여기인데 자 요런 선택지들은 제가 요런 문제에서 스킵을 하라고 권해드려요 왜냐면 저도 이 문제 풀 때 이거는 일단 건너뛰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12개 중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몇 개인지도 세야 되고 둘이 같은지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다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스킵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4번이잖아요 우리 몇 개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건너뛰는 거죠 근데 5번에 가니까 중점 개선 영역으로 중점 개선 영역으로 분류된 항목은 없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중점 개선 영역은 여기죠 자 중점 개선 영역은 자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y값이 자 우리 xy를 이거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y가 풀어 쓰고 x가 마이너스인 애죠 자 누구예요? 지금 문제에서 요것도 되지만 얘를 찾아야죠 어차피 저거 안 메꾼 거니까 얘 지금 안내 자료가 중점 개선 영역은 맞죠 저거는 우리가 아마 이 3번 선택지를 하면서 저걸 확인했겠죠 그러면 얘가 틀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보지 않아도 이게 4개씩으로 똑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가 4개를 구하지 않고도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우리가 시험을 풀 때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선택지죠 이거 뭐 선택지 활용이라고도 하고 뭐 영어를 써서도 선택지 플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선택지들을 건너뛰거나 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기역 니은 뭐 기역 디귿에서 합답형이라고 해서 복이 묶어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선택지를 어떤 순서로 푸느냐에 따라 모든 선택지를 확인하지 않고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이제 학습을 통해서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삼성이 넉넉한 털를